제가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죠? 네, 놀라지 마세요. It's like blood. Blood color is definitely a killer blood color. 부셔졌어? It's broken. 오늘은 제가 도쿄에 갔다 보는데요. 얼른 얼른 뜯었죠? 음파해보세요. Hi guys. This is NOAH ASMR video. 안녕하세요 여러분. NOAH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퍼스널 컬러에 맞는 립 제품들을 이 화면에다가 마구마구 발라드릴 거예요. 일단 이거를 봐주시죠. 이제 도시락 가방이에요. 자. Look at these products. These are all yours. I have various lip products. Like lips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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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p gloss, lip balm. And... Look at your products. Before it gets very bad, I will tell you what I'm gonna do today. 먼저 여러분이 입술에 지금 다른 립스틱들을 발랐으니까 그거를 일단 이런 리무버로 지우고 나서 이 버블 립 마스크로 입술의 각질을 좀 처음 재우는 하에 제가 입술 모양 패치를 갖고 왔는데 그걸로 입술에 수분을 채워준 다음에 그걸로 입술에 수분을 채워준 다음에 여러가지 립스틱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립 케어를 하지 않고 그냥 립스틱을 팍 발라버리면은 입술이 상할 수가 있으니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Let's go. 여러분. 여러분. 입술이 지금 좀 지우기 어렵게 생겼네요. 앞으로 제가 발라주는 립스틱 말고는 아무것도 바르지 말아요. 알았어요? 우리. 네. 어떻게.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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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바르면 이거를 입술에다가 바르면 각질이 올라오면서 거품이 생겨요 신기하죠? 어쨌든 이걸 입술에 발라줄게요 되게 여기 손은 그냥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바르면 달라요 여기 보이세요? 거품 생긴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각질이 좀 올라온 것 같아서 이 스팀타올로 되게 따뜻하거든요 이걸로 먼저 버블을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면복으로 각질을 없애드릴게요 그리고 이 스팀타올로 되게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이 스팀타올로 되게 따뜻하거든요 차갑다고요? 기분일거에요 각질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네 이 스팀타올로 되게 따뜻해져요 그리고 이 스팀타올로 되게 따뜻해져요 그리고 이 스팀타올로 되게 따뜻해져요 이 스팀타올로 되게 좋아해요 입술 리프부터 닦아드릴게요. 입술도 크기 빌리세요. 극출 진짜 많이 나왔다. And the next one is SOS Essence Lip Patch. Let's go. You can see lip shape inside the box. If you open this, you can see lots of essence. It looks like water. Just water. Sorry. My nails are so long that I just can't open. You are opened. You are successful. I can't enter the same color. It's a gel. It's a gel. I will use this one. I will use this one. It's a gel. It's a gel. I will use this one. I will use this one. 이제 한개가 많이 포기해 볼게요 빈틈, 빈틈, 빈틈 젤 젤 젤 젤 You have 5 minutes left The next one is Reveal delicious chocolate peach This is what I bought in the hotel when I bought the chocolate. The smell is really good. I like the cherry. I like the cherry. I like the cherry. I like the cherry. I can eat a lot of the cherry. I like the cherry Magoo here. With the cherr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홍채 색을 좀 볼게요. 그래 퍼스널 컬러를 할 수 있으니까. 머리도 좀 볼게요. 피부색이 이렇구나. 가까이서 보니까 좀 더 할 수 있네요. 이제 홍채를 볼 건데 제가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죠? 네. 놀라지 마세요. 아... 홍채 색이 이런 색이구나. 아까 멀리서 본 거랑 가까이서 본 거랑 좀 다르네요. 네. 대충 이런 색이군요. 알겠습니다. 검사는 다 끝냈어요. 여러분은 약간 웜톤 계열이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은 웜톤인데도 비비드한 컬러보다는 살짝 좀 파스텔톤이랑 뭔가 뉴트럴한 내추럴한 컬러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다 꿀톤이 더 안 어울리는 건 아닌데 살짝 경계선상에 있긴 한데 말이죠. 다행히 두세가 있는 립제품이라 잘 배칭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립스틱부터 발라볼게요. 일단 이거 오늘 갖고 온 립스틱 드리고 하나씩 색깔 이따가 붙여볼게요. 일단 이건 롬앤젤 롬앤 립스틱 9 셀는 9 셀는 이 컬러는 루프 이 색상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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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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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 베이스 컬러 두 번째는 이건 제 가장 좋아하는 시그니처 미 이건 진홍톤 컬러 이건 갑자기 왁색이 달라지는데 버건디? 버건디 색상 이거는 약간 온톤이라고 하기에는 무한데 그래도 뭔가 섞어서 쓰면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에스쁘아 애프리콘 브랜딩 이거는 진짜 촉촉한 촉촉한 색깔 네 이거는 살짝 홍시 색깔에 남았었는데 약간은 실제로 말하면 토마토 색깔이긴 하거든요 정말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하고 싶다 할 때 쓰는 그런 색깔이고 웜톤들이 잘 어울리는 색깔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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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씨의 3음번 아프터 아프터 아까 컷토 딥씨의 그 디엔드인데요 같은 계열이거든요 대안은 약간 진짜 완전 빨간색 이에요 그래서 뭔가 돈에 구애받지 않고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선물 받았던 건데 맥에 보란지 이거 되게 유명하죠 맥 보란지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 약간 웜톤인데도 진한 컬러는 안 어울려서 이거를 잘 못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어울릴지도 네 이게 진짜 대박이죠 그냥 영광으로 오렌지 네 이거는 어 약간 러스터인가 네 촉촉해요 네 뭔가 촉촉한 크레용 같은 느낌이고요 입술 관리를 조금 하고 바르는게 좋은 좋은 립스틱이에요 and the last one is 도니모리 하바나 레드 아까 여기 완전한 레드 색깔 있었던 말 건데 이건 약간 조금 살짝 성숙한 레드라면 얘는 조금 활발한 레드 살짝 핑크기가 섞인 레드예요 제가 갖고 온 립스틱은 여기서 끝났고요 아까 말했듯이 제가 여러분의 어 립이 되게 그 조금 웜톤에다가 파스텔 내추럴 한 톤이 어울릴 것 같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일단 이런 비비드한 컬러는 안 어울릴 것 같고요 살짝 이거로 이거 바르는게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이 생각은 그래요 제가 추천한 두 개를 먼저 발라보고 여러분이 하나를 고르세요 First This Open your mouth Open your mouth petites 스피 이 좋 그 그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블렌딩. 여기가 광치로 블렌딩 해드릴게요. 거울 보세요. 네. 어떠세요? 너무 청순해 보이는 건 싫다고요? 그러면 이거. 아까 말했듯이 이런 좀 진한 빨간색을 그라데이션해서 바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블렌딩 해드릴게요. 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신다고요? 네. 일단 이거 먼저 기뻐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스파 립스틱. 제가 추천해드렸어요. 너무 많은 거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너의 수지에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레인 제품이나 자연스레인 메이크업 역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이거는 가차없이 다른 데는 놓을게요. 이제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골라보세요. 아 맥 보란지를 발라보고 싶으시다고요. 이렇게 이건 약간 과즙상 느낌을 낼 수가 있죠. 피부가 어두운 편이면 살짝 섹시한 느낌도 낼 수가 있고요. 피부가 하얀 편이면 약간 추가 과즙상 그래서 아이돌 스타일로도 연출할 수 있어요. 말아드릴게요. 이렇게 부셔졌어? 아이씨 볼까? 마이갓 마이 머니 마이 머니 아 이거 선물 받는거지? 돌아버리겠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원래 부러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했는데 그전에 여러분들 입술이 너무 번져가지고 살짝 이걸로 입술 주변을 조금 발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색을 살짝 지워줘야지 이제 발색도 더 잘 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약간 치자 베이지. you know there's a food called 치자 in korea. 치자 베이지. same. 요즘은 핑크색을 아예 안 발라서 잘 안 바르고 다니긴 한데 이 색깔도 진짜 좋았어요. 잘 바르고 다녔어요. 이렇게 웜톤이랑 잘 어울려서 약간 코랄인데 핑크 코랄이에요. 여기 카메라에서는 여기 카메라에서는 되게 오렌지 코랄처럼 보이는데 그냥 실제로 보면 진짜 핑크해요. 그냥 핑크의 정석. 입술을 입술 입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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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이 입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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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고추장 컬러 페리페라의 13분 완전 텍스처보세요 텍스처부터 진짜 두꺼워요 발림색이 되게 크리미하고요 진짜로 입술관리를 좀 잘하고 발라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송보송 네 이거는 삼비 바이 바닐라 3번 드라이로즈 드라이로즈 이름부터 가을 웬던 색깔인데 이 색깔은 진짜 예뻐요 근데 적어도 폼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색깔은 잘 어울렸어요 네 수상한 친구를 플레이 때 발랐는데 너무 잘 맞아서 계속 쓰려고요 하고 있어요 이 색깔은 로맨스 젤리 봄 이 색깔은 많이 사용했어요 이 색깔은 이 색깔은 젤리 레드 믹스 버거운티 이 색깔은 하신 게 이렇게 이 색깔은 이렇게 이렇게 하신 게 흡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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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건디를 바르고 싶으시면 이거나 이거를 무난하게 버건디로 입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흡입한 제가 약간 여러분한테 조금 실험을 해보고 싶은 색깔이 있는데 이거거든요 완전 쿨톡 컬러인데 이거는 딥씨의 뭐냐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핫해 핫해구나 한국말이었네 아니 무슨 영어가 써져있길래 약간 좀 프랑스어인줄 알았어요 한국어를 영어로 쓴거였어 그리고 이거는 딥씨의 플레이하우스인데요 이거 진짜로 보면 완전 핫해 그 색상이거든요 완전 발라볼게요 이건 아까랑 마찬가지로 하여튼 색상이 아니네 네 이거는 약간 그거다 진짜 선명한 고발색 네 그래가지고 바를때는 쫙 바른게 아니라 점 찍어서 발라야돼요 네 저도 여기 약간 다른 색상 발랐는데 하여튼 점 찍어서 발라요 그냥 바르면은 살짝 조금 더 과하게 될 수 있어서 이런 네 크리미한 타입은 잘 발라야 합니다 색깔 이거 한번 도전해보시겠어요 제가 잘 발라드릴게요 이따가 다음에 이건 진짜 도전적인 컬러인데 제 입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 탭시에 아 가발구나 사인펜 같은 거거든요 되게 되게 좋아요 제가 발라봤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색으로 되게 촉촉했어요 되게 촉촉했어요 약간 이런 네 네 네 이것도 살짝 보라색이 섞인 색상이에요 완전히 플럼 컬러에요 플럼 컬러 네 근데 이거 한번 궁금해가지고 둘 다 섞어도 이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그렇게 발라드릴게요 네 그 다음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깔인데 그것도 자주는 못 써요 색깔 때문에 옛날에 릴리바이레드 것도 되게 많이 샀었거든요 근데 약간 학생 브랜드 이미지가 강해서 요즘 안쓰기는 한데 그래도 좋아합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좋아요 릴리바이레드 블랙페리 데킬라인 적인데 지금까지 봤던 색깔 중에서 제일 파격적인 색깔이에요 일단 딥 색깔부터 다르죠 딥 색깔부터 다르죠 딥 색깔부터 다르죠 이거 진짜 네 진짜 완전 검붉은 색깔 제가 검붉은 색깔이 한테 빠졌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빨간 예를 들어 이런 립스틱을 바르고 안에 이걸 바르면 색깔이 진짜 요즘은 내추럴한 메이크업에 빠져가지고 다 연연하게 하려고 하는데 옛날엔 진짜 진하게 했었을 때는 입술도 진하게 했어요 이제 골라드릴게요 이런 색깔들은 아까 발라봤으니까 약간 조금 파격적인 색깔로 가봅시다 네 일단 먼저 제가 아까 해보고 싶다는 플럼 색깔을 발라드리고 그리고 이 체리밤이랑 코를 또 섞어서 발라드릴게요 일단 제가 추천하는 이 네 색상을 한번 발라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골라보세요 그 이외의 겉대 중에서 이거 바르고 싶으시다고요? 알았어요 일단 플럼 색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빵 먹고싶다 아 빵 먹고싶다 그럼 이 컬러를 전체적으로 바르고 이 컬러를 전체적으로 바르고 진짜 링크다 it looks like mabing 진짜 링크다 mabing 그리고 옥기위에 이뿌룸 색깔 발라드릴게요. 그리고 옥기위에 이뿌룸 색깔 발라드릴게요. 그라데이션. 계속 족히 보이시네요. 그럼 그 다음 색깔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건데 먼저 베이스로 바르고 제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음파 음파 해보세요. 이건 조금만 발라줘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입술 톡톡. 됐다. 진짜 살짝 다크해 보이고 예쁠 것 같아요. 마음에 드신다고요? 그쵸? 제가 진짜 예전에 많이 발랐던 스타일이에요. 거기다가 이제는 좀 그 청색 옷 입고 그러면은 되게 예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골랐던 이거 골랐던 거 어디갔냐? 그래서요 세금이 음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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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bigger Okay, do you like it? Oh, you like it? Good Then I'll apply the fabric You can use it I like it Now we apply the hair Now I will show you It's your product This is his This is It's very interesting 제 이름부터가 롬앤의 메테오 트랙인데 진짜 이 자잘자잘한 펄이 이런 색깔이 있거든요 보라색, 파랑색, 초록색 되게 입술을 예쁘게 만들어줘요 볼륨감 있게 특히 이 애플리케이터가 말랑말랑해서 바르기가 좋아요 보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이것도 되게 좋은데 이거는 반짝이는 없는 핑크 슬립글로스에요 딥씨의 뷰조잉인데 얘랑 약간 제형이 달라요 살짝 오일리하기도 하고 얘가 좀 더 볼륨업이 확 돼요 입술이 이거 바르면은 되게 커져요 입술이 약간 이런식으로 네 그래서 뭔가 약간 조금 핑크색 립을 바를 땐 이거를 짜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딱히 제형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냥 이거는 약간 립을 지금 제가 발랐거든요 보송보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촉촉한 립도 이거 딱 이거를 바르면은 되게 보송해져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일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오케이 I will apply this on your lips 자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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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람람람드죠. 이거를 보고 텍스처를 한번 봐보세요. 어떠세요? 마음에 들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요? 여기에 다른 거 발라드릴게요.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지워버리기. 그 다음 이거. 되게 쫀쫀하죠? 그쵸? 제가 좋아하는 거에요. 그 색깔이 핑크색이어서 좀 아쉬워요. 저는 약간 코랄, 오렌지 색깔, 베이지 섞인 걸 많이 바르는데 핑크색이어서 자주 못 바라서 아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매트 립을 발라드릴게요. 매트 립을 바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 생각에는 나 입 주변이 진짜 깔끔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송보송하다 보니까 립클러스 같은 경우는 번져도 워낙 이제 번쩍번쩍해서 입술에 시선이 많이 가는데 보송보송하면 그렇게까지 시선이 가진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스틱 컨실러로 입주변을 발라드릴게요. 입주변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모습이 엄청 많습니다. 스틱 컨실러로 입주변을 발라드릴게요. 이쁘럼, 이 좀 더 짐이야. 이제 금으로 입주변을 발라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입주문시키고 립밤을 발라드릴게요. 입술 촉촉한게 중요하니까 고개 좀 떨리지 마세요. 이거는 면 넣어 됐다. 사실 무서움으로 발라야돼, 이거는. 됐다. 진짜 푸성푸성이셨죠? 네. 이거 약간 화보인가? 영상실 때 일부러 보속보속하게 하는. 몽환적이네요. 어때요? 그게 제일 맘에 들어요? 네. 저도 이게 제일 맘에 들어요. 이거 롬앤 림멘터 하는 분들이 물어보시길래.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립 컬러에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같이 댓글로 남아요.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다들 감사하고 오늘도 잘 자고 좀 끊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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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